말씀을 나눠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 어느 날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선생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취근한 마음이 들어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러게요 깨끗하게 대어라 어? 정말 내 몸이 나았어 내 피부가 깨끗해졌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세요 모세가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그리가 깨끗해진 것을 그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아셨죠? 하지만 그는 이 일을 널리 알리고 퍼뜨렸어요 동네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를 닫게 해주셨어요 어디 어디? 정말이네 우리도 갑시다 얼른 가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 물려들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동네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따로 가르침 있던 곳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